여기서부터 걸어가라고? 원래 그 코스지 버스 타고 다 걸어가잖아 뭘 몰라서 걸어가는 거지? 이럴구의 공연을 만났다 이곳은 이곳은 이곳을 이곳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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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곳에서 요기까지 올라가는거 항아리 담배 안되고 자전거 안되고 고양이 쓰레기 버리지 말고 여기서 와이키키까지 가는 저렇게 생긴 버스가 있어 트롤 시비이브리를 이게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저렇게 생겼는데 위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분항업처럼 생겼잖아 하와이 랜드박크 꼭 와봐야되는 곳이지 다른 편에 네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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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때문에 햇빛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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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왔다 이거 꽃게기야? 응 잘 왔다 이거 꽃게기야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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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쯤에 우리집이 있는데 우리집이 보이네 내려가실까요? 어? 30초 그늘이 없어서 쉴 데도 없어 얼른 내려가자 덥다 헤헤 너무 멋있어 멋있어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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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올라가는 사람하고 내려가는 사람하고 숨소리가 다르지 않니? 틀리지? 내 분량은 내가 찾는다 내 분량은 내가 찾는다 내려갈 때가 훨씬 이쁘다 뭔가를 보면서 내려가니까 올라갈 때는 땅만 쳐다보고 가잖아 근데 발밑도 잘 봐 미끄러지면 안 되니까 만국의 공통허지 익스큐즈미 땡큐 쏘리 그것만 알아도 여행이 다닐걸? 어디? 여기 다닐환도에서 왔었어? 그때는 걷지는 않고 차타고 엠마랑 꽃길이라서 사진 찍고 있다던데 여기 아닌가? 여기 아닌데? 어 거기는 어디였어? 여기 모르지 어디 기억도 없는데 지가 데려가서 3년 전 기억을 어떻게 해 3년 전 기억을 어떻게 해 지가 데려가서 지가 데려가서 지가 데려가서 지가 데려가서 지가 데려가서 좀 더 끼 nem 공감 общем 바로 못 WHO 맨날 놀자 이렇게 eres 노력을 드려야 누릴 수 있는 거잖아. 무슨 노력?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똑같이 표현했지만 안 누리는 사람들은 안 누리지 않아? 그러지. 자기 행복은 자기가 찾는 거라니까. 쎈 척 하겠네. 우리가 돈이 없지. 가오가 없는 건 아니잖아. 할머니 궁시렁 나왔어. 할머니 궁시렁. 남이야 어쨌든. 왜 네가 궁시렁 돼.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은 생각난다 이거지. 그래 아이스크림 먹자. 다 왔지. 꼭 의자에 앉아야 돼. 더운데? 어 앉을래. 여기서 찍어줘 여기서. 엉덩이가 뜨끈뜨끈 할 텐데. 엉덩이가 뜨끈뜨끈 할 텐데. 엉덩이가 뜨끈뜨끈 할 텐데. 아 진짜 컨셉. 여기가 예쁘잖아. 컨셉 잡는 거 여기 다 찍혔어. 월. 야. 우리 얼마 걸렸어? 한 시간 10분. 한 시간 10분. 거봐. 내가 30분이면 열어간다. 근데 우리가 저기 굴 밑에서 걸어왔잖아. 쟤 온 게 10분 정도 될 것 같아. 여기서 부기적 빼고. 그거 빼면 진짜 딱 30분이네. 그지? 어. 내 말을 안 들어. 뭐 스티커 이런 거 안 사도 돼? 뭐 스티커? 여기 다이아몬 헤드온 기념 무슨 스티커야 그게? 그걸 기념하고 싶지 않은가? 당장은 우리의 저금통에 넣어줘야 될 것인가? 15센스 is a change 맛있어 달달하네 옛날에 여기 입구에 파란색을 팔았거든 사라는 걸로 주말에만 파나? 그건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자 안녕 빠이빠이 언니 언니 빠이 안녕 날씨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